연습 중에 처참한 몰꼴로 일단은 갑자기 준지의 뮤비가 릴리엣이 되는 걸 기다렸다가 한 번 보려고 합니다. 근데 처음이지 않아요? 그 주인공이 없는 리액션은? 갑니다. 근데 썸네일이 썸네일이 지금 로미오, 줄리엣이랑 똑같아요. 그러니까. 진짜 똑같다. 갑니다. 근데 이거 한번 눌리고 알아보여. 갑니다. 어? 렛츠고! 아아아아악! 너무 귀엽게. 오 잘 나온다 이거. 오 김윤형이다. 오 김윤형이다. 오 태백이다. 근데 알바를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? 야 김윤형 은견다. 오 진진. 저기 진짜 분위기 너무 좋다. 성화야 살 많이 뺐다. 예쁘게 나오네. 휴가 생긴 텔레폰 저기 또 뭐가 있는 거야? 저기 새기도 아니고. 경주의 쩜은 쿠키 내가 굉장히 좋아한다. 중이야. 머리에서 안 떨어져. 저거 진짜 톱파에서 있는 표정이에요. 행복할 때. 와 이거 대박이야 호퍼로 막 먹던 걸 봐 아 진짜 왜 저렇게 먹어? 거의 그 물고기처럼 먹는데? 아? 내가 귀여운 거 하지 말랬지? 저거 귀여운 거 해야 될까요? 지금 쩝쩝쩝하면 그 석자가 촬영 끝이 끝나가지고 다 찍어서 씹으려고 해서 진짜 이거 아 너무 아까워 근데 너 야 석자가 귀엽고 웃긴 거 아니냐? 막 이렇게 웃긴 걸 따라해요 아 너무 저거 뭐야? 저것도 그거잖아 우리 스킨즈 우리 정리 낙낙 느꼈어요 이런 사이드였어 이런 사이드 너 지금 납치된 거야 이거 안? 납치된 거야 너 쩝쩝? 네 저 쩝쩝쩝 내 손 깨는 째 크게 소리가 이제 아 여기가 진짜 제일 산미자의 그 스킨즈 여기? 뭐야 뭐야 이게? 이거 봐 이거 봐 아 눈 감았어 나 같아도 눈 감지 당연히 눈 감아야죠 어떻게 그렇게 막 찍.. 와 나 이 정도면은 뮤비 너무 만족스럽네 오 뮤비 예쁘게 나왔다 예쁘다 그냥 잘생기게 나왔다 Can I ruin you? 널 망쳐도 돼? 내 손 가는 대로 할래 저 가사는 우주가 쓴 거 아닌가? 날 망쳐도 돼 저거 내가 썼나? 근데 두 분이 열일 하셨네요 가가지고 맞아요 저 제가 열일했죠 인트로도 이번에는 계산하고 갔더라고요 아 그래? 다음에는 뭔 알바할 거예요? 음.. 무슨 알바할까? 그치 형은 내 친구로 나올 거예요? 알바하러 나올 거예요? 세계관 친구로 나와가지고 그거 해야지 세계관 합장 마! 놀이킬 수 없을 수 하지 마라 말해 이거 아니야 근데 그때 한 번 더듬었어 근데 그거 나왔더라고 이게 잘 나왔네 이게 속에 나왔나 진짜 숱수에 있을 때랑 다르다 둘 다 제일 다르네 여기서 준영이가 통화에 지나가고 준영이가 뛰어가는 장면이 있었거든 한 번쯤 장보에 부딪혀가지고 엄청 움직였어 진짜 큐빈이 형도 그거 했잖아 왜 그러잖아 비하인드 나오겠지? 나오지 않아 나오지 않아 여기 여기 진짜 예뻐 뭐라는 거야? 또 만나 또 만나 아 또 만나 예스 두개에 걸리는 게 너무 웃기다 질길 극신이 방 보이셨죠 와 이거 라이언 분들 반응 끄럽겠는데? 그러게 이거 완전 해외에서 찍은거 같다 이 장면은 그러게 파리에서 찍은 거 같아 진짜 여기는 진짜 약간 준 춤추는 약간 하이티한 것 같고 이건 썸네일이네 아잇! 봐봐! 춤이 좀! 누가 밥 먹었을 때 잘 먹었어? 라면 또 먹고! 라면 또 먹고! 아 이거 참을 수 없는데? 이거 너무 많다 이제 우리 뭐하고 있겠다 나방 챙기고 있을까 어! 안돼! 눈 넘치는 거야 안돼! 차가 어떻게 이렇게 싹 지나갔지? 저거는 의도된 거예요? 이거 할 때까지 찍었지? 차가 지나갈 때까지? 뮤비가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이렇게 되면 형 뮤비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아직 말할 수 없지만 또 새로운 그게 있잖아요 뭐? 리에 형 노래가 상당히 좋거든요 리에 형 뮤비도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되네요 네 저희 뮤비도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우리 어디 가서 지낸지? 우리 스페인? 이거 뭐야? 스페인 가서 입술 스페인 그거지? 우리 준영이 네! 준지 비 마인 사랑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그 다음 날 솔로곡들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! 안녕! 어 노래 너무 좋다 어招읍 아 아멘